자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먼저 1번 패턴. 저음과 고음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. 왼쪽에 있는 패턴은 4분의 2 박자 형식으로 악보를 그린 거구요. 오른쪽에 있는 패턴은 4분의 4 박자 형식으로 악보를 그린 겁니다. 연주는 같습니다. 왼쪽 패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하나 둘 자 오른쪽 패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연주상으로는 거의 같지만 박자 세는 방식만 다른 겁니다. 지금은 컷팅을 적용하지 않고 시범을 보였는데요. 자 컷팅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잘 되시면 컷팅을 적용하시고 나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고음부를 연주할 때는 컷팅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컷팅을 하실 때 왼손에 힘을 빼셔야 되는데요. 너무 빨리 빼시면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연주가 아닙니다. 소리가 나고 나서 음을 끊으셔야 되요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올바른 컷팅 그 다음에 잘못된 컷팅 너무 조급하게 하시면 마시고요.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 다음 2번 패턴 2번 패턴은 업비트가 잠깐 나오죠.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 4분의 4 박차를 하면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자 이것도 컷팅이 들어갔을 경우를 해보겠습니다. 자 1번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. 1번은 8분음표를 컷팅을 해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16분음표 더 짧게 컷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 3번 패턴을 보시면 3번 패턴은 새로운 건 아니고요. 1번과 2번을 결합한 패턴입니다. 1마디는 1번 패턴으로 연주하고 2번째 마디는 2번 패턴으로 연주하고 4분의 4 박자도 마찬가지죠. 컷팅을 하지 않고 그냥 해보겠습니다. 자 그 다음 4번 패턴 4번 패턴은 연주상으로는 특별한 건 없고요. 1번 패턴을 2번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1번 패턴을 2번 반복하면 4번의 2박자 두 마디가 되는데요. 이거를 그냥 4분의 4 박자 악보에 한 번에 그리는 겁니다. 박자를 세면 1, 2, 3, 4 컷팅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1, 2, 3, 4 자 5번 패턴도 1번 패턴과 2번 패턴을 한 마디 안에 다 넣은 거죠. 그러니까 3번 패턴을 4분의 2박자 형식 두 마디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4분의 4박자의 한 마디에 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. 컷팅을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. 자 리듬이 재밌긴 하지만 컷팅을 적용해서 연주하시기에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. 처음에는 컷팅 없이 그냥 연습을 해보시고요. 잘 되시면 컷팅을 느리게 다시 연습하신 다음에 느린 템포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. 가능성이 1, 2, 3, 4 5, 6, 3, 4